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댓글에서 요청을 했던 정말 없는 차죠. GL400D 쿠페를 갖고 왔는데 제가 또 그냥 리뷰만 하는 건 아니니까 또 우리 차주분의 사연이 많다고 해요.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너무 예뻐가지고요. 야, 이거 진짜 괜찮은데? 그리고 이 정도면 연비도 잘 나오고 내가 출퇴근으로도 쓸 수 있고 이걸 나중에 와이프한테 물려줘야겠다. 내가 탈 거 다 타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요. 오늘 이 차를 가져와 봤고 오늘 이 차주분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그런데 패밀리카로 쓰면서 엄청나게 화도 많이 나고 둘만 있다 그래요. 진짜로 이거 후회한다고, 이 차를 사서. 왜 후회하는지 이따가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근데 진짜로 웅장하긴 하지? 어, 저 벤츠 마크가 저렇게 큰 거 처음 난 것 같아. 사실은 이 마크를 다 이제 세로 그릴로 다들 튜닝을 하더라고. 아, 그럼 튜닝한 거였어요? 어, 다 이렇게 그렇게 따로 달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마크는 이제 좀 우아한 느낌이 있고 세로 그릴로 하는 분들을 보면은 다 남자분들이야. 그리고 이 그릴은 일반 여자분들이 이렇게 냅두고. 아, 진짜로 좀 강력하게 생겼다. 이거는 좀 실물파다. X6랑 비교해도 전혀 안 꼴리지? 전혀 안 꼴리는데? 전혀. 전혀. 왜 까지?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 지금. 왜 까는지? 어, 이거 나 2년뒤에 내가 탈 수도 있고. 아, 이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도 여성 구독자분이 계셨다니. 저는 이런 멧돼지 같은 차에 여성분이 내릴 줄 몰랐어요. 먼저 저희 궁금한 게 보통 남자분들이 사시잖아요. 그런데 이 차를 왜, 그런 이유가 뭐예요? 저는 좀 작은 차를 원했는데 네. 남편이 이 차가 작은 차라고 저를 속여가지고 아, 속였어요? 네. 이거 너무 큰데요, 이거? 네, 그쵸. 너무 커가지고 운전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이게 보면은 차 폭도 진짜 너무 넓어가지고 주차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네, 주차하기도 되게 불편하고 또 이게 백미러가 또 광각백미러가 아니라서 되게 시야가 좁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운전을 잘해야겠구나. 네. 새 차잖아요, 완전. 구하기 힘든 차거든요. 이거 오래 기다려야 돼요, 요즘에. 이 차를 어떤 조건으로 좀 사신 거예요? 저희는 렌트로 샀고요. 아, 네. 5년 렌트하는 기준으로 선속은 5% 60개월? 네, 60개월. 월 한 얼마 정도 나가요? 200감도? 이 차에 좀 불만이 많다고 들어가지고 네네.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 차가... 이건 이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진짜로 이 디자인이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 이거 X6랑 QA 그리고 이렇게가 있는데 어떻게 그 세 가지 중에는 생각 안 해보신 거죠? 원래 X6 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차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인기가 많아서요? 그런가 봐요. 제가 원하는 색상이랑 그런 게 안 나왔어요. 옵션이. 그래도 이거 나름 빨간색으로 골랐네요, 딱. 특히 이 라인이 요즘 소식이 너무 대세예요. 사실 이 쿠페 라인이. 그래서 이 라인 때문에 이제 다들 GLE 450을 안 사고 GLE 400D를 많이들 기다리시는데 이게 X6나 QA나 이 옆모습 같은 경우도 미세하게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 라인. 너무 부드럽게 떨어지는 이 라인이. 이 차가 은근히 X6보다 좀 더 높거든요. 이제 이 발판 달린 것 때문에 어? 이거 패밀리카로 쓰면 괜찮겠는데? 어때요? 편해요? 실제로? 패밀리카로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패밀리카가 아니면 뭐 디자인이 예쁘니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아닌지 좀 불만을 좀 찾아볼까요? 일단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소프트 클로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딱 놨을 때? 지금은 해놓은 거예요. 정품으로 해가지고 240만 원인가? 아, 이것도 벤츠 정품으로 따로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200 얼마를 두어야 되는구나. 네. 원래는 안 달려있고? 네. 이건 좀 문이 짧은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요. 밑에 하단까지 다 덮어요. 아, 그렇군요. 문을 열면은 요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들어질 일이 없어요, 원래. 네, 맞아요. 근데 얘는 보시면은 이제 타고 내릴 때 저는 키가 커서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한방이 타면 되거든요, 이렇게. 키가 작으면은 만약에 요게 올라가서, 그렇죠? 네. 올라가서 거의 웨이브를 쳐서 윙보를 해서 진하네, 이 정도? 이거 타실 때 여기 좀 머리가 바뀌었구나, 그렇죠? 네, 항상 머리가 닿아요. 어, 그리고 바지도 잘 들어지고 구조상으로 이런 게 좀 단점이 되겠네. 근데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원래 보던 벤츠라서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실내 색깔을 왜 검은색으로 하셨어요? 이건 옵션이 나와 있는 거를 저희가 구매를 한 거라서 아, 이미 세팅된 거를요? 따로 선택한 건 아니에요. 디자인은 크게 불만인 건 없죠, 그래도? 네, 외관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하차감은 진짜 좋아요. 하차감은 좋아요? 내렸을 때 어머, 누나엄마 벤츠 샀어?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렇죠? 휠도 이게 20인치인데 왜 작아 보이는 줄 알아요? 요즘 AMG들이 다 여기가 이렇게 두껍게 익혀서 나와.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공간이 작아서 휠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없어도 되게 커 보이거든. 이게 원래는 오프로드용이라서요. 타이어가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 거예요. 뒷좌석에 대한 불만을 엄청 털어놓았잖아요. 도대체 뭐 어떤 게 불만이에요? 위에는 공간이 괜찮은데 이 뒤쪽에 목이 이렇게 꺾여요. 목베개를 하면 괜찮은데 목베개를 안 하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달리거나 이렇게. 그럼 살짝 이렇게 편하게 목을 할 수가 없는 상태네요? 네, 이게 최대한 눕힌 건데 이렇게 돼요, 계속. 근데 여유는 되게 있죠? 네, 여유는 있어요. 이거 자리도 처음에는 이게 좀 꺾여 있어서 좀 편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좀 오래 타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아직은 뒷좌석 탈 일이 거의 없잖아요. 애기 빼고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직은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애가 컸을 때 아, 괜찮구나. 아직도 한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공간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공간 자체는 나쁘지 않고 이게 원래 썬블라이드가 없는 거죠? 네, 없어요. 따로 다신 거예요, 이거는? 네. 이것도 싸제로요? 네. 이런 옵션이 좀 아십니까? 패밀리카 옵션 중에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이외에는 뒷좌석은 다 괜찮고요? 사실 제가 많이 안 타고 뒷좌석에는. 아, 그렇죠? 직접 운전을 하시니까? 네, 네. 그래도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저 X6 탈 때는 진짜 이랬거든요. 이 사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X6 등. 하지만 Q8에 비교하면 이게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Q8은 진짜 자리도 넓고 뒷자리 슬라이딩까지 되고 공간이 장난 아닌데 자, 만져보도록 하고 딱 탔을 때 저는 키가 이제 여러분들 아세요? 한 184 정도 되는데 내가 편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누워야 돼, 이렇게. 이 천장이 낮다 보니까 이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꽂고 놨어요. 아, 이래가지고요. 너무 편하네요, 이쪽이. 뒷좌석 공간은 제가 탈을 때도 너무 여유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남아. 어, 뒷좌석은 나쁘지 않은데? 왠지 알아요? 내가 탈 거 아니니까? 주엘리, 쿠페, 운전석. 아, 우리 차주분보다 상체 키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시야적으로는 괜찮은데요. 와, 이 HUD가 엄청 커요. 뭐 가면 갈수록 커져. 운전석, 좌석은 솔직히 좀 뭐 많이 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벤츠에. 네. 살짝 이런 금속 재질. 네. 고급져 보이고. 그리고 부메스터 어때요, 오디오? 사이를 잘 모르겠던데? 애기 자장가인 부메스터죠, 그쵸? 어, 애기 자장가에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고 이게 뭐 통풍이랑 이런 옵션은 다 잘 들어가 있네요. 어때요? 디자인은 마음에 들어요? 어, 좀 투박하긴 한데 네. 일단 손목 그 거리? 요거요, 아, 요기야? 네, 그거 너무 좋아요. 아, 요건 너무 좋아? 네. 오늘 이 차 칭찬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일단 뭐 파노라마, 썰로프 이런 거 개방감은 되게 좋고 이거 아기가 좋아하죠? 네, 좋아해요. 아까 오멜라도 계속 찾아보더라고요. 아, 좋다고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아, 말은 아직. 뒷모습은 좀 이제 제가 봐도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기는 한데 가족차로 쓰려면은 과연 트렁크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일단은 단점은 높은 짐을 좀 못 싣는 게 단점이고 요 정도면은 골프백이 또 가로로 실릴 것 같진 않고 세로로? 근데 트렁크에 뭐 많이 실릴 일은 없죠. 유모차 빼고. 유모차가 가로로 실려서 좋아요. 유모차 외에는 뭐 따로 많이 늘 게 없죠? 네,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보시면은 여기도 원래 빈 공간이 많은데 요건 아예 그냥 포기를 하셨네요. 아, 끝 좀 해서 말해야겠다. 너무 빡. 트렁크 같은 경우는 넓어서 좋아요. 근데 원래 이제 차박 같은 걸로 하려고 해도 여기 앉아서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아예 그냥 가망이 없네. X6랑 뭐 트렁크 크기는 비슷하고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 QA까지 비교를 하면요. 뒷좌석의 공간감이랑 크기 이런 거는 QA이 거의 1등. 근데 그게 메이크업 발에서는 재고 떨어지고 이만한 가방인데 이게 루이비통과 막 구찌가 아니야. 이런 느낌이고 메이크업 발은 최고인데 부재, 소프트 클로징도 없고 아까 광각 막 이게 아니어서 주차도 불편하고 이게 여자분이 뽑는 건 전 처음 봤어요. 진짜로 다 남자분들이 검은색으로 해서 세로 그릴로 쫙쫙쫙 해서 뽑거든요. 여성분이 이거를 탔을 때 어떤 게 좀 불만이지? 제일 중요한 주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와이퍼가 살짝 각기가 있네요? 네, 좀 튕겨요. 새 걸로 갈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새 거예요, 지금. 아, 새 걸로 갈았는데 또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너무 떨리네? 벤츠가 좀 그렇다고 많이들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 와이퍼가요? 네. 아, 와이퍼가 문제구나. 저도 좀 집에서 와이퍼가 문제긴 한데 와이퍼가 문제구나. 틀렸어. 벤츠 직렬 6기통, 왜 이렇게 칭찬을 하나 들어봤더니 뭐야, 거의 뭐 가솔린급이네? 외부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아, 디젤이구나. 알았어요. 근데 실내에 타니까 확실히 엄청 조용하네요. 최고 단점들이 뭐예요? 너무 꿀렁꿀렁거리고 그리고 처음 탔을 때 제가 어지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어지럽고 그런 느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사이드도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 대체적으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 저는 일단은 타고 느끼는 점이 뭐냐면 일단 뭐 시야랑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트 포지션 편안한데요? 바닥에 요철이 없는 일반 도로에서는 진짜 짱이에요. 제가 진짜 칭찬을 하나 하자면은 디젤 안 타보셨다고 했잖아요. 요건 아셔야 될 게 이렇게 핸들로 진동이 안 올라오는 차 처음이에요. 요건 장난 아닌 거예요. 이거를 일단은 몇 년 타실 거예요? 빨리 바꾸고 싶죠? 아니, 요거는 진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 그리고 이렇게 엑셀을 쭉 밟아서 나가잖아, 이렇게. 요것도 회전 질감이 좀 가솔린 같다, 야. 되게. 디젤처럼 RPM이 짧다 보니까 금방 막 윙윙, 윙, 으르르르르릉 이런 디젤의 그런 질감이 아니고 되게 부드럽게 올라간다. 와, 요거 디젤이 6기통, 디젤은 물건이긴 하네. 그리고요, 저희가 지금 진짜 단점은 아직 바닥에 큰 요철이 있는데 못 가봤잖아요. 저는 평평한 도로에서 진짜 괜찮은데요? 그러면은 애초에 좀 X6를 기다리시지 왜 이걸로 사신 거예요? X6를 6개월을 예약을 걸어놨었는데 원하는 옵션이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벤츠를 아는 분이 샀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거보다 아래 모델인데 GLC? 네. 그게 너무 괜찮아가지고 그걸로 사고 싶다라고 했더니 어? 그게 있다고 바로 주문하겠다고 남편이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거야? 어? 근데 되게 예쁜데? 너무 능력차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은 게 맞아? 이랬더니 맞대요. 처음엔 맞다고 막 우겼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게 맞다고? 이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아? 끝에 알파벳이 다르죠? 네. 왜요? 아빠의 욕실. 가끔 내가 타도 조금 늦게 좋아야 되니까 이쪽 왼쪽은 광각 작업을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 진짜 힘들긴 하다. 주차할 때 더 힘들겠는데요? 네. 주차는 어라운드 비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오른쪽은 광각 작업을 해놨고 오른쪽은 확실히 차전 변경하기 편해. 아, 스포츠 모드를 또 놔봤는데 RPM만 확 반응이 올라간 느낌이네. 여전히 부드러워. 원래 서스펜션이 좀 딱딱해져야 어? 뭔가 바뀌었다. 이런 느낌으로 운전을 하는데요. 출렁출렁이가 그냥 RPM 반응만 빨라졌어요. 스포츠 모드 다소 재미가 없는 차네. 장점 뭐가 있어요? 실내등 켰을 때 실내등이 너무 예뻐요. 아, 이게 너무 예쁘다고요? 네. 와, 이런 게 장점이구나. 와, 이런 거 생각 한 번 안 해봤거든요? 와, 여자가 봤을 때 장점. 역시 아름다움. 디자인. 아, 여기 너무 예뻤어요? 네. 그럼 자주 혼자 막 켜봐요, 이렇게? 한 번씩 아, 우울해. 한 번씩 켜보고. 지하주차장에서 시동 딱 켜거나 딱 끌때 이게 딱 들어오잖아요. 네. 아, 그런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요? 또 장점은? 그리고요? 아, 없어요, 벌써? 음... 제가 뭐 이거에 대한 장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디젤이잖아요. 역시나 기름값이 좀 싸고 그다음에 주유소를 많이 안 가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네네, 맞아요. 연비가 좋거든요. 그래서요? 단점으로 치면은 X6보다도 한 몇백 킬로 무게가 더 나가요. X6예요. 네. 한 3, 4명 탔을 때 무게예요, 이 차 무게만. 음... 차가 무거운데 비해서 어차피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가 좋죠. 거기다가 기름값도 더 싸고 이런 게 이제 굉장한 장점이고 이거 진짜 조용한 거예요, 디젤이. 음... X6, 30D 타보시면 알아요. 어쨌든 이런 조용함이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단점 느끼는 건요. 여기 시야 너무 가린다. 그렇죠? 이게 너무 큰데? 어, 이게 또 단점이 차 폭이 너무 넓어서 네. 주차할 때 저 네모 칸에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내리기 너무 불편해요. 저는 만약에 다시 차를 산다 그러면 이 차는 안 살 것 같고 GLC나 아니면은 X6? GLC 쿠페. 출퇴근으로 매일매일 그냥 편안하게 타실 포인트를 강추. 주유소 갈 일도 없어요. 나는 주행을 좋아하고 좀 빠릿빠릿한 움직임 그리고 밟았을 때 그 즐거움 원하시면 절대 이 차 사면 안 돼요. 옵션도 많이 빠져 있고 그에 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차 사시면 안 되고요. 맨날 출퇴근을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려 중이에요. 빨간색 말고 블랙으로 그 앞에 세로그릇을 딱 해가지고요. 한 2년 타다가 물려줄게요. 그리고 나는 혼자 이제 오픈카로 딱 타고 이상 챗뻘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